2024년 오후 3시 28분 45초 입니다. ATC 또 볼게요. 그 한국가스공사 배당가시와 이게 있었구요. HD 중공, 현대 중공이죠. 예상치 상위. 여기가 그 수주 90% 이상 지금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될 것 같은데 한 8월 9월 안으로 될 것 같고 이거 말고 브라질 쪽이선가 24척 얘기도 나온게 있었어요. 최근에 하루 전인가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쪽 그 다음에 중공업 때 설명할 거지만 여긴 중공업의 연장선이죠. 여기 MRO 이쪽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현 검찰이 세멘터 이런게 있었구요. 요거 하면 이제 SM 라이프랑도 살짝 뭐 섞이는게 있는데 요건 이제 종목 설명할 때 하면 되는데 종토반 글이라 정확한 건 아닌데 여기 그 삼호펀드에 SM 라이프가 이제 구찌렁 이런거 하잖아요. 앨범 판매라던가 그런거 지분을 좀 주겠다라는 걸 뭐 그런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게 있었고 그리고 하이브가 이제 똑같은 거죠. 예 여기 있었고 삼성전자 무기한 파업 예정 이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는 돈 엄청 줘 가면서 이제 파업이 안됐죠. 삼성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안 좋았다가 반도체 조금 약간 좀 올라오는 분위기니까 사이클 산업이니까 조금 뭐 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처음으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 성과급이나 이런거에 그것 때문에 이제 파업을 한다 보는데 디테일한건 모르니까 어디 쪽을 안좋다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XR 플랫폼 출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텍스트가 나왔고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 폴더블 한쪽을 AR VR로 해서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련 쪽 좀 올라서 텍스트 잠깐 올랐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SM에서 이제 영국 쪽 굳이 한자를 써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그게 BBC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고 보통 요렇게 하면 좋긴 합니다. 요런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보면은 요즘 TV를 잘 안보겠지만 애들이 아마 그래서 BBC에서 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연결이 되면 어차피 이거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면 좀 다른 파이가 열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장이 되면 우리나라 보이그룹 뿐만 아니고 해외 쪽으로 가면 한국 사람이 메리트가 좀 없어질 수는 있으나 장점으로 보면 이건 문화적인 것도 있어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많이 줄죠. 그런 거를 이제 대체할 그런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미국 하이브 쪽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발표는 하고 있어요. 조용은 하지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고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윙입이 이제 주총 이거는 윙입할 때 해야 되는데 ETC 해서 주총 했고요. 원한대로 가결 됐고 그다음에 코일 패션이 합병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거 때문에 안 올렸던 거 같은데 이거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코일도 그렇고 쿠폰도 그렇고 조만간 이제 상승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텍스 부터 보겠습니다. 볼 건 없죠. 네 뭐 차트도 볼 게 없고 8,000원 여러 번 찍어주고 좀 조정이 왔는데 그린로지스도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는 해운 이슈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올랐다 빠졌다 계속 할 텐데 대선 전이라 그쪽도 크게 내부에서 다 그 막 후팀 왕군이든 뭐든 다 조율하거든요. 대선 이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상팀 다 들어갑니다. 바이든 쪽 뭐 그다음에 트럼프 쪽 다 들어가서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 다 협상 뒤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당분간 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쪽에서 약간 좀 약을 친다고 하면 만약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이슈를 해서 해운 이슈나 이런 거 또 다시 서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 되면 반등이 나올 텐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럼 바로 없어질 겁니다. 또 아마 협상이 뒤에서 됐을 테니까 뭐 그런 이슈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학적으로 좀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단타보다는 약간 스윙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좀 올랐다가 좀 빠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언제든 8,000원까지 갈 수도 있으나 어쨌든 좀 어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내용은 볼 게 없어요. 니켈 얘기도 없고 인도네시아 쪽 지금 뭐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어쨌든 뭐 니켈 관련된 것도 그렇게 2차전지도 붐이 이뤄야 되니까 그런 것들 같이 이제 터질 때 하면 되고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니켈이 이제 과잉 공급 이로 인해서 그 그 광물 쪽 그 취소된 쪽도 몇 군데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단계로는 좀 뭔가 있을 수 없으니까 왜냐면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 2, 3년? 기다린다고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틀 때 좀 정리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그 다음에 STX중공업 여기는 이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현대중공업이 이제 VLGC 여기도 이제 가스캐리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기업 심사가 다음 주 내로 발표될 예정 이달 내로 발표될 것으로 예정 계속 뭐 예정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은 예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기선 씨가 여기 자사주를 좀 샀다고 합니다. 더 올라갈 거라는 걸 확신을 했다라는 걸로 보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MRO라고 해서 그 현대중공업 하나도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유지보수 이게 그 연 매출로 보면 20조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중국도 되는데 중국에 맡기진 않을 거잖아요. 방산 쪽이니까 보통 일본 쪽이나 미국 호주 뭐 이런 데도 좀 많이 맡겨놓은 걸로 아는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 20조에 얼마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연 한 5조 정도 우리나라도 계속 왔다갔다 했거든요. 미국 그 해외군 쪽에서 그래서 최소한 몇 조는 들어갈 텐데 어 이게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조선 쪽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 진상 고객들 잘 받는단 말이에요. 수준은 늘어날 거고 년 2000 1년에 2조 20조 였나요. 20조를 이제 얼마나 가져올지에 따라서 여기 PBR이라던가 PBR이 아니라 PE라이저 펄 퍼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가치를 쳐줄 때 그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증가될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 잘 봐야 되고요. 하반기 결정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만간 요런게 이제 실제 수주로 나오게 되면 20조 기대감으로 해서 조선주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엔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으나 어쨌든 뭐 자회사 이기도 하고 어 현대랑 한화 쪽에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결론은 안 났지만 뭐 그런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에서 이거는 이제 몇 시간 안 됐어요. 이게 현대의 아니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온 건데 여러 개 쭉 나온 거에서 정부부처에 대한 그게 다 나온 거에서 이 부분 떼어놓은 겁니다. 요거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16일 15일 요렇게 그러니까 결과를 15일날 해서 16일 조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올 확률이 높다. 전보다는 좀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100%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80-9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렇게 떴기 때문에 많이 오를 거예요. 기관들 이게 의심 안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최근에 계속 모아놨던 거 계속 팔고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결정이 되고 나서 차지 않을까 너네 주가 조작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을 안 받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됐고 어쨌든 수익 많이 받죠. 뭐 기관도 수익 받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현대 편입이 된다면 그거는 뭐 봐야겠지만 네 아무튼 가격이 지금 매출 대비로는 올라간 만큼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 결정이 되면 많이 튀겠죠. 튀는데 어디까지 튈지 모르겠고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입니다. 제가 뭐 2만원 때부터 2만 중반 아래? 약간 아래부터 2만 아래부터 2만원 때부터 이제 매도가는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만원 정도 이상부터 파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지인들한테는 이제 제가 차트로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또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뭐 굳이 공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해서 3만원대부터 있고 뭐 더 있어요. 위로도 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정도부터 해서 정리하는 게 또 좀 합리적 합리적이라는 건 좀 그렇고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매도를 안 하더라도 좀 중장기로 봤을 때 계속 괜찮은 확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시너지가 내년부터 날 거라 그랬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장 쟁설을 하고 만들고 매출이 나오는데 매출이 또 바로 나올 건 아니니까 25, 26년 정도 여태까지가 26년 정도까지가 그 조선주들 수준 물량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아직까지는 3년 반 남아 있으니까 어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좋은데 미래는 또 알 수 없으니 뭐 이거 일단은 어느 정도 팔고 어 금토세도 있기 때문에 어 팔고 다시 좋은 가격이 온다면 다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 가격은 대충 그 정도 선에서 자기 능력권 수익을 보시면 되겠으나 행오버라고 하죠. 그 영어긴 한데 그러니까 좀 악재 뭐 중국어지만 한국어죠. 악재가 이제 나올 게 있는데 유상증자 이게 거의 천억 가까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모펀드 20% 남아 있습니다. 10% 남아 있고 유상증자 거의 10%고 사모펀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물량이 커요. 근데 현대는 매도할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악재로 안 받아들여질 확률은 없고요. 유상증자 나오면 투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더 펌핑 나오기는 좋다고 봅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명 변경도 변경도 나올 변경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뭐 현대에 관련해서 신사업 발표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고 남아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대구에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다른 지역에 문제될 만한 것들 뭐 대기업 들어오면 그 해안가였죠. 그쪽으로 이제 매각을 해버렸잖아요. 문제될 만한 거는 거의 다 날린 상태고 그 남아있는 공장 부지에 뭘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보자면 어쨌든 행오버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사모펀드 이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팔면은 매도가 이제 블록될 확률일 수도 있고 장래 매도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 점화라고 하죠. 하한가 한 두세 번 맞게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블록될 확률이 높은데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이런데다가 블록될 때려버린다 라고 하면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어 이렇게 되면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지분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 그럼 삼성이 한테 넘어갈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삼성중공업에서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삼성중공업도 이제 비싸게 안 살 수 있고 엔진 같은 경우 뭐 어쨌든 현안대나 한화에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협상 가격을 조금 조절할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주에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2만원 넘을 테고 아마도 월요일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 화요일날 발표이긴 하겠지만 왜냐면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확 튀었다가 어 화요일날 또 월요일 화요일 급등 나오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또 급락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또 행오버 이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뭐 유상증자 발표인데 단계로 좀 악재로 받아들인다거나 요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리기 위한 그냥 그 변명 같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은 꺾일 텐데 어디서 꺾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파시면 됩니다. 요거는 개인 능력치다. 어 개인 지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자율권을 제가 줬어요. 그래서 STX 때도 그랬지만 어 요때 너무 못 팔아가지고 지인들이 차트로 대충 선을 그어줬어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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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어쨌든 아주 장투고 저처럼 아예 그냥 평단이 2,000원 여기 보이지도 않죠. 근데 2,000원이면 글쎄요 그냥 들고 가도 어차피 수익이니까 뭐 상관없을 수 있는데 뭐 그런거 아니고 약간 뭐 스윙이라던가 요런 수익 어 그런거 내셨던 분들은 정리하는게 어 한번 정리하고 다시 사는게 좋다라고 봅니다. 금투세 영향 또 있으니까 이거 개인적으로는 뭐 어 반대 찬성 이거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HMM 여기는 해운 이슈 같은거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진거죠. 네 다른 이슈가 특별히 있진 않습니다. 여기 그리고 유니슨 800원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죠. 여기가 좀 저항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찍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그래도 좀 터졌었기 때문에 조정 한번 좀 더 온다면 제가 여유가 좀 조만간 생길거라서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증 전에 또 뭐 좀 장난칠 것 같으니까 아 그리고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거는 최근에 그 폭력 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조합 같은거라고 해야되나요. 회사 그 모임 같은거 있죠. 나토 같은 그런게 그 중국을 제외한 쪽에서 어 태양광 그것이 거의 뭐 중국이 잡고 있거든요. 거기 실리 실리콘인가요. 무슨 실리콘이죠. 아무튼 그 기판을 만드는데 중국만큼 싸게 만드는 곳이 없는데 중국을 제외한 뭐 다른 쪽에 대한 뭐 그런 이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 어쨌든 하긴 해야되거든요. 하긴 해야되서 그런 이슈로 봤을 때 조금 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 테마 같은걸로 가야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아프리카 쪽에 태양광 지금 싸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가져갈 확률은 높은데 거기에 엄청나게 설치를 하고 실제 중국에서 사막에 엄청나게 지금 설치를 한 상태고 그 근처에 공장을 설치를 해서 어 전기세 무료로 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기업들은 그 거의 거저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싸요. 중국 제품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는게 공산주의인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쪽에도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력을 어차피 멀리 가져가게 되면 그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그 전선 길어질수록 길면 길수록 손실이 발생되는데 에너지라는 거는 그 옆에 바로 ESS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화재만 좀 잘 잡는다고 하면 아프리카 쪽에 냉방까지도 가능하겠죠. ESS로 돌려버리면 그걸 해서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어 겉쪽에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태양광 쪽 이슈가 엄청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아프리카 쪽은 이제 내전이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만 좀 조정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그런 이슈는 아직은 없지만 그냥 예상이에요. 고런게 있고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00이 저항이다. 요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전선 여기는 왔다갔다 하고 있죠. 어 전선 이슈가 계속 좋아요. 여기든 좋고 전쟁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거나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여기도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 여기저기 중동 쪽도 뭐 이런저런 이슈로 그리고 미국 쪽도 인프라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금 예전에는 뭐 실리콘밸리 쪽이죠. 그 로스앤젤레스 쪽이나 그 위쪽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실리콘밸리 있는 쪽 그쪽이 좀 매출도 크고 잘 산 쪽이었다면 지금은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쪽이죠. 그 텍사스나 아래쪽 그 남미 근처 요쪽에 건물도 지어지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좋은데 현대화 해서 지워지고 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 전선 인프라가 새롭게 깔리고 있다. 뉴욕 지하철도 새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무튼 그 노후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전선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말고도 이제 물 쪽 보고 있거든요. 전기가 부족하면 물도 부족합니다. 네. sm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이제 사모펀드 쪽에 일부를 주기로 한 거 아니냐 뭐 여기가 종토방에서 본 거 같아요. 100% 확신은 안 하는데 뭐 거기에 좋은 정 소스도 있고 나쁜 소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선거가 선고 끝나야 돼요. 카카오 쪽 이슈가 다 끝나야 여기는 올라갈 텐데 다른 쪽은 이제 매각 이슈죠.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주는 모양새가 나올 거고 그 때마다 계속 천천히 추매를 하시다 보면 이제 수익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건 털고 다시 사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비중을 키우시는 것도 좋으나 이제 평단 작업도 계속 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어 여기는 매각 안 하니까요. 대신 합병이 되겠죠. 이제 합병 이슈로 갈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펄어비스 왜 오르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실적 발표 조만간 나올 텐데 중국 매출 영향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 완전 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일부 좀 조정 왔으면 하는데 뭐 올라가도 좋죠. 어쨌든 올라가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눌렸기 때문에 신작 발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게임 쪽이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게임 쪽이 좀 시끄럽고 넥슨 같은 경우 네오플 같은 경우는 뭐 잘 해결이 되긴 됐죠. 됐고 앤씨는 좀 시끌시끌하고 어 그렇네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 여기는 2만원 정도까지 2만원 아래 내려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찍어줬고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뭐 살 포인트긴 했죠. 굳이 살려면 어 네 어쨌든 어 왔다 갔다 할 건데 저평가되면 사고 올라가면 버티고 배당 주니까 네 그리고 키스트 여기도 한번 탁탁 쳐주고 내려왔는데 텐트폴 CNC는 거의 이제 확정 단계로 된 것 같거든요.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된 것 같고 키스트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입지로 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면 살만하다. 지금도 뭐 굳이 굳이라기보다도 괜찮은 가격이면 합니다. 매출로 보면 요 가격에 사면 안 돼요. 사실 적자 회사기 때문에 지금 뭐 나오는 것도 없죠. 한 번에 터트리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이 가격이면 이제 매각 이슈로 봤을 때는 괜찮다. SM 이슈로 봤을 때는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사면 안 되는 종목이긴 해요. 그리고 윙이 푸드 윙이 푸드가 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주총 끝났고요. 주총 아 그리고 연기가 됐어요. 연기 어 저번 주였나 이번 주였나 기억이 안 나네. 연기가 되던 게 뭐 이제 8일까지 잖아요. 어쨌든 저번 주에 얘기한 거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어 연기가 된 게 이제 8월 8일인데 이제 신주거든요. DR 신주가 나오는 거고 8월 1일 날 까지 돈이 납입되고 2일 기준으로 외국이 미국이니까 3일 4일 정도 될 거 같아요. 한국 기준으로 어 3일 정도 되려나요. 주말이면 뭐 바뀔 수도 있고 어 늦으면 한 3, 4, 5일 2, 3일 정도 더 보면 될 텐데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유상인증자 돈 입금이 완료가 되는 게 8월 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게 완료가 되면 상장일까지 튈 수도 있고요. 나스닥 상장은 3일이니까 그 상장 되기 전까지 상한가가 나올 거고 아니면 어 좀 빠질 수도 있고 나스닥 상장 후에 그 또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날 또 아마 상한가 나올 겁니다. 워낙 여기 시총이 좀 작았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는데 일단 뭐 그 저 같은 경우는 제 추메 했었잖아요. 했던 거는 2,000원에 그 서브 계좌는 2,000원에다 팔고 메인 계좌는 2,000 초반 2,040인 50에 한번 팔고 2,100 2,150에 한번 또 팔았거든요. 이렇게 팔고 나머지 3등분을 해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들고 있고 이제는 정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시 천원 내려오면 아래로 내려오면 좀 살 겁니다. 다시 내려오면 사서 위에서 다시 팔 거예요. 요거는 단기 스윙 단타 한다고 하면 요게 꿀받는 거거든요. 연기가 한번 더 된다고 하면 아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되길 바랍니다. 거의 안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연기가 마지막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연기가 나온다면 아마 핑계되면서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수요 예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잘 나오더라도 돈이 안 들어온다거나 성공이 안 될 것 같다거나 아니면 그 쩐주죠. 그 쩐주가 안 나타나서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라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이치 그 독일은행 뭐 이쪽에서 주관사에다 보니까 거기서 어쨌든 다 메꾸긴 할 거거든요. 되게 안 돼.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폭탄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악재 요거 하나 빼면 어쨌든 되긴 된다고 봤을 때 2,000원 아래는 매우 좋다. 요정도 네. 단기로는 뭐 예측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타하기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저는 어쨌든 수익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타하기 매우 좋다. 아무튼 약 한 3주 저번 주 3주 남았다 그랬는데 이번 주도 3주가 남게 된 겁니다. 연장이 돼가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나쁘지 않다. 요정도면 사봐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고려 신용 정보 여기는 만원까지 왔죠. 요정도면 이제 커트라인이라서 어 이게 사기 애매한 정도긴 했으나 그래도 뭐 만원 정도부터 사야지 더 사봐야지 라고 했던 분들은 조금은 삭 쓱 겠죠. 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면 매수 귀입니다. 지금도 매우 안좋아요. PF 부터 해가지고 연체율 뭐 가계부채 이런거 계속 안좋기 때문에 미국 이게 그렇게 크게 빠질 그건 아직 없거든요. 그게 오더라도 미국 대선을 위해서 어찌됐건 멱살 잡고 끌고 갈거라고 보는데 언젠간 한번 올거에요. 그때까지는 버티시면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배당 잘 주니까 네오베지 요정도면 뭐 아 여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요정도 적당한 수준인 걸로 보이고 여기도 단타 칠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여유가 생기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잠깐 좀 쳤는데 왜 트였는지 모르겠고요. ESS 때문에 튼 거 아닌가 싶은데 같이 좀 약간씩 트여줬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어 조정이 충분히 왔을 때 현금 여유가 있으면 좀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 이제 코엘패션 폰드그룹 여기 코엘이 드디어 이제 그 자회사 여기 합병 했죠. 요거 폰드도 했고 코엘도 했고 해서 이제 할 건 다 한 거 같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나왔고요. 자회사 합병이 나오고 나서 별로 안 올랐잖아요. 안 올라서 세부 서브계좌 현금 얼마 없긴 한데 그 다 매수 다 해버렸고요. 메인 계좌는 이제 폰드 쪽도 더 들어갈까 하다가 여기 여기는 약간 살짝 올라온 상태잖아요. 약간 조정 좀 오면은 어 그쪽에 다 넣을 예정이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현금이 좀 생길 예정이거든요. 아마도 정리를 좀 할텐데 그러면 이게 오르기 전에 좀 더 사가지고 비중을 확 높인 다음에 많이 사긴 했거든요. 제가 여기 좀 코엘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샀는데 어 좀 더 사가지고 아마 가지고 있는 거 매수한 정도 아니면 원래 매수했던 주식 수나 아니면 그 두 배 정도 사버릴 것 같아요. 사가지고 한번 튈 때 절반 정리하고 다시 뭐 좀 작업하는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코엘이 마이너스 50% 넘던가 막 그런데 이런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는 어차피 기회로도 보고 이게 장난치긴 했지만 여기서 매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인 쪽이랑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시인이 아니라 그 뭐더라? 시인 맞나요? 이쪽 연결될 수도 있어서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조금 잘 유통이 된다면 연결이 된다면 콜패션도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슈로 국내에서만 아마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매출이 늘지 않겠으나 어쨌든 시인이라는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테마 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더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폰드는 오픈 이미 됐어요. 그 저기 제가 이제 예상했던 걸 이미 했더라고요. 7월 3일인가 4일 날 했는데 조용하죠. 그때 한번 튀던 걸로 뭐 약간 튄 거 같기도 하고 7월 3일 이 정도 아 이미 그걸로 튄 거 같네요. 그걸로 근데 지금 많이 눌렀기 때문에 올라갈 건데 여기도 6,000원까지는 어쨌든 가긴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다음 주에 좀 돈이 들어오고 여기가 안 올라간 상태면 좀 살 거예요. 여기도 좀 사가지고 더 사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 같은데 6,5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유가 시간이 된다면 좀 많이 사가지고 여기 좀 묻어놨다가 여기서 또 수익을 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YG 쪽은 그 매출이 95%인가 줄었다 그래요 90%인가 95% 구멍가게처럼 됐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2NE1도 만나고 했겠죠. 텍스터 잠깐 트었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 이슈 뭐 VRX인가 뭐 XR 요런 거 이슈 잠깐 했었고 아 그리고 그거 있습니다. 텍스터 쪽 요쪽이 그 원래 한류센터 해가지고 고향 쪽에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그거 중지됐습니다. CJ에서 하는 거 아무래도 부동산 요쪽 PFO 영향인 거 같아요. 나중에 다시 뭐 언젠가면 되겠죠. 하다가 멈췄는데 이슈 좀 안정화되면 하긴 할 거 같은데 멈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 많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 요런 게 있었고 어 에머리지가 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예 저기 작업하여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여기로 손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고요. 포스콜딩스는 자사주소가 있었고 어 하이브 좀 더 빠지면 좀 노려볼 만한데 빠지면 어 공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 같습니다.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SBS도 PF 한번 터질 거 같아서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 여기도 좀 보고 있어요. SBS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twist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